매 테스트마다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아이랜드입니다. 저의 어렸을 때부터의 꿈은 항상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저 친구 되게 멋있다. 모든 박면에서 멋있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고 싶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왔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랜드 출연자 제이입니다. 아이앤랜드 출연자 제이입니다. 꿈도 없었고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목표도 없고 그런 때 음악을 듣고 아티스트들의 무대 같은 걸 보고도 되게 많은 위안도 얻었고 그런 걸 보면서 제 멋있음의 기준이 그때 처음 잡혔었고 그런 멋있는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싶었던 것들 다 합쳐놓은 게 이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아이앤랜드에서 꼭 끝까지 살아남아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일 멋있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이 아이앤랜드는 첫 번째 테스트 이후 그라운드에 갔었지만 데뷔를 향한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자신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클로벌 특표 결과 네팔, 모르코, 카메론 등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제이씨 연습생 시절부터 사실 그런 어떤 고집 있는 모습 줏대 있는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2부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